오후짱에 좀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오늘 공약주는 파인 디지털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애플이 또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. 그래서 이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던 투자 심리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애플카 같은 가시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애플과 협력주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주들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애플카에 제공이 되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자막에 나가듯이 반투명 가변 유리를 장착하고 이게 투명돌한지 개방을 제외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허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카 개발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. 이런 게 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매퍼스를 통해서 애플의 전자지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지도를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애플카가 출시가 됐을 때 수혜가 있을 것이다.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플카가 출시가 되게 되면 거기가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어쨌든 중요한 것은 7500원대 정고점을 돌파가 됐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.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800원에서 79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. 만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애플카 수혜주로서 좀 이슈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선루프 기술 특허를 좀 등록을 하면서 애플차에 대한 좀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서 지금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 뭐 아무래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1%대 낙폭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골이 달리고 있습니다. 7790원의 흐름이고요. 매수 시점은 뭐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목표가는 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파인 디지털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